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초 음반 취입 가수 예나 지금이나 가수의 인기는 그가 부른 노래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척도로 삼고 있다. 이를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음반 판매량을 알아보는 것. 음반은 방송 영화와 함께 대중문화의 3대 핵심 산업으로 꼽힐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 음반이 등장한 역사를 따져보면 100년이 넘는다. 1895년 성교사이며 의사였던 H&RN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10명의 한국 소리꾼들을 데려가 공연을 했고 일행 중 한 명인 박춘재 가현지에서 레코드 취입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음반 취입이다. 박춘재 등 귀국해 나판 녹음기로 녹음한 후 이를 재생하는 재주를 고종 앞에서 선보여 그 자리에 모인 대신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1910년까지는 미국인들이 음반 산업을 주도했으나 그 후에는 일본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초기의 경영 방침은 한국 사람 취향에 맞는 소리를 취입하는 것이어서 니폰 모웅이란 회사는 상표에 태극을 그려넣기도 했다. 1926년 유심덕 이사의 찬미를 취입하면서 조선 소리만을 고집하던 업계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30년대 이후 한국의 음반 산업은 일본 레코드사들이 지배했는데 우리 대중음악의 일본 색채가 강하게 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고 오늘날까지 트로트 가요에 웰획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식 뜰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